오늘 교육 내용 목차 한번 볼게요 어떤 교육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첫 번째 아로마 테라피가 뭔지 공부하게 될 거고요 아로마 오일이 뭔지 또는 애슨실 오일이 뭔지 캐리 오일이 뭔지 브랜딩 오일은 뭔지 이런 내용 총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마 테라피가 뭐냐면 아로마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식물의 향기예요 식물의 향기 꽃이나 잎이나 줄기나 또 뿌리나 열매 나무에서 또 나무의 수시에서 나는 향기들 있잖아요 향기 식물의 향기를 아로마라고 해요 그러면 커피의 향도 아로마가 되겠죠 어떤 커피숍의 향호가 아로마 커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식물의 향기를 아로마라고 합니다 테라피라고 하는 뜻이 요법 치유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치료와 치유는 다른 단어예요 치료는 지금 의사들이 병원에서 환자가 오면 환자가 어디에 아프면 거기에 맞춰서 처방을 하고 약을 처방하거나 시술을 하거나 처치를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치료요법을 가하는 것을 치료라고 하는데 치유요법 테라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내 몸에 있는 의사를 깨우는 작업이에요 근데 내 몸에 있는 의사를 그냥은 안 깨워지잖아요 내 스스로 깨우는 방법 명상과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시거나 또 명상을 하게 되면 나에게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명상을 하는 이유 나에게 집중하는 경우죠 기도를 하시는 것도 나에게 집중하는 거죠 나의 죄나 내가 살아가는 방법 내가 감사한 일 또 하고자 하는 일들 내가 어떤 축복을 받고 싶은 일들 이 하늘에 어떤 기도를 하는 거죠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와 명상은 나에게 집중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의사를 깨워낼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문제인 거예요 나를 깨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키 그 키가 뭐냐예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스승을 만나거나 멘토를 만나거나 할 수 있어요 그 멘토의 상담 능력에 따라서 키가 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키를 삼을 것인가예요 저는 그 키가 아로마 테라피였어요 이 에센셜 오일들이 내 피부 속으로 들어가거나 호흡으로 들어갔을 때 내 안에 있는 나의 모든 면역스템들이 내 몸에는 모든 세포들이 스스로 병을 치유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먼저는 내 영혼과 내 정신이 건강해야 내 육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원리예요 내 영혼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지옥에 사는데 내 정신이 건강할 수도 없고 또 내 육체가 건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이렇게 향을 가지고 병을 치유한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내 몸 안에 들어가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몸에 들어가서 내 정신과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 세포 하나하나의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전인적인 치유, 치료예요 전인적으로, 부분적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인적으로 전체 종합적인 뜻이 전인이에요 전인적으로 치유해낼 수 있는 요법이 바로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이 에슈셜 오일의 어떤 향기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고 또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행복함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내 몸에서 분비되는 엔돌핀, 옥시토신 호르몬들 기타 여름, 멜라토닌 이런 행복 호르몬들이 내 몸에서 분출이 되면서 나를 더 빛나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에슈셜 오일은 사람의 어떤 영혼을 치유하고 또 정신을 치유함으로 해서 육체까지 치유될 수 있는 어떤 전인적인 예술이면서 전인적인 치유 방법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로마는 그리스어로 향기가 나는 식물이란 뜻이기 때문에 아로마 테라피라고 합니다 식물에서 추출된 식물이 추출된 에슈셜 오일을 가지고 병을 치유하는 요법을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데요 이 아로마 테라피의 산업은 지금 현재 굉장히 강범위해졌잖아요 18세기까지는 우리가 석유를 땅에서 시커먼 석유를 끄집어 올리기 전까지는 거기서 이 석유의 찌꺼기에서 잔여물에서 뽑아 올린 인공향, 인공색소, 인공맛 이런 것들, 인공향 이 모든 것들을 분자를 뽑아내서 만들어내기 전까지 합성 인공적인 성분들을 만들어내기 전 18세기까지는 이 에슈셜 오일은 치료제였어요 우리나라 한국의 한의약처럼 우리가 한약을 허브를 달여서 먹었던 것처럼 다양한 허브를 각 나라마다 탁탁하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동아시아라고 하는 한국, 중국, 일본은 이 허브를 약초라고 하죠 허브를 네, 산문으로 약초 영어로 허브 네, 이곳을 달여서 마셨고요 태국이나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이 강력한 향기가 있는 허브들을 허브볼에 싸서 마사지를 했고요 인도나 스리랑카 쪽에 있는 아시아권에서는 이 에슈셜 오일을 추출해서 병을 치유했기 때문에 또 인도를 거쳐서 이집트를 거쳐서 그리스로 넘어가고 로마로 넘어가서 전 유럽과 미국과 전 세계로 이 에슈셜 오일이 바로 약제였어요 약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21세에 지금은 약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대체의학이라고 해서 약을 가지고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나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 아로마테라피 요법을 통해서 병을 치유하는 의학적으로 의료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장 아로마테라피를 가장 강범위하게 쓰고 있는 아로마테라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피부 미용이 더 이상 아니라고 할 정도로 피부 미용인이면 아로마테라피를 반드시 해야 되는 피부 미용 자격증이 있으면 아로마테라피 전문가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이 산업 이 산업이 바로 뷰티 산업 스파 피부 미용 산업입니다 피부 미용인들이 아로마테라피를 모른다면 고객들이 일단 인정을 하지 않죠 원장님이 아로마테라피 몰라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고객님들이 그래서 이 아로마테라피 산업은 피부 미용실 스파 산업에서 가장 활성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가장 깊이 학문을 파고들면서 공부하는 전문가들이 집결되어 있는 산업이 바로 피부 미용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식용 산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식용 산업 하면 먹는 음식 요즘 라임 주스 오렌지 주스 인공향을 넣지 않고 진짜 오렌지 향을 넣고 라임 향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화물며 이런 껌이라든지 사탕에도 인공향을 넣지 않고 천연향을 넣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에슈니셜 오일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없는 에슈니셜 오일들이 있어요 그런 에슈니셜 오일을 넣는 게 아니라 먹어도 되는 에슈니셜 오일들이 있어요 식용 등급으로 추출돼서 나가는 에슈니셜 오일들이에요 벤자롱의 에슈니셜 오일은 대부분 식용 등급 필요 등급들입니다 이 에슈니셜 오일들이 껌을 만들 때 쓰거나 사탕을 만들 때 쓰거나 과자를 만들 때 쓰거나 빵을 만들 때 넣기도 하고요 음료수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원료로 많이 쓰죠 이제는 고객님들이 숨이다가 더 이상 노케미족들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은 인공향을 거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천연향을 넣은 화장품을 찾거나 차라리 무향의 화장품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무향의 화장품에 문제가 있어요 대면 활성체의 냄새가 너무 진한 거예요 고객님들이 이 화장품을 한 번 쓰고 안 쓰는 거야 무향일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 천연향을 넣는데 이 천연향을 넣을 때 우리처럼 노케미 공방을 통해서 그 즉시 브랜딩 할 내일 화장품 만들기예요 내일 누르실 거죠 오늘 수업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수업이 내일이에요 화장품을 만들 때 직접 에션쇼을 넣고 만들었을 경우에는 괜찮아요 근데 화장품 원료로 들어갔을 때는 미용화를 시켜요 에션쇼 오일을 알코올에 녹여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독일 피부에 자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에 천연에션쇼를 넣는다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피어 등급을 잘못 넣었을 때는 제형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공방에서 피부 미용실에서 또는 고객님들이 DIY용으로 구매해서 직접 브랜딩하죠 직접 그 즉시 넣어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가 뛰어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방향산업으로 디퓨저 산업, 향수 산업 요즘 인공향수 많이 아시죠? 천연향수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니치향수 하면 천연향수를 대표로 드죠 그래서 최하 30만원에서 100만원을 호구하는 니치향수들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천연향수예요 천연에션쇼 오일을 섞어서 향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우리 잘할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에션쇼 오일을 가지고 얼마든지 니치향수 만들 수 있잖아요 지난 특강의 니치향수 만들기 배우셨죠 그 다음에 기타 여러가지 에션쇼 오일을 가지고 아로마 테라피를 산업에 적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로마 테라피의 유래와 역사는 6천 년 전으로 거슬러가서 인도부터 아울베틱의 의학의 시초가 아로마 테라피니까요 아울베틱에 사용하는 오일에 들어가는 향기 오일이다 에션쇼 오일이에요 캐리오 오일과 에션쇼 오일을 적절하게 브랜딩한 것이 아울베틱 오일입니다 이집트를 건너가서 이집트에는 무덤 안에 벽화의 그림으로 많이 그려져 있고요 솔로몬 왕시대 때의 마케다 여왕 지금 마케다 여왕 사바 사바라고 하는 나라의 마케당 예멘이라는 나라 지금의 예멘이죠 여기에 유한과 프랑킨스 유한과 그 다음에 미르를 가지고 선물로 바쳤던 내용들이에요 이집트를 지나서 예수님 탄생 이전에 크레오파트라가 살았으니까요 그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 왕 구약시대를 지나서 신학시대로 들어와 신학성경시대로 들어와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나드에션쇼 나드에션쇼 오일이에요 따끈따끈한 나드에션쇼 처음 보셨죠 3년 정도 연구를 해봤는데요 히말라야의 중통에서 계속 뿌리에서 출된 나드에션쇼의 신제품을 따끈따끈하게 쇼핑몰에 올려져 있습니다 처음으로 확인하셨나요 하린을 거의 노마진으로 벤저롱의 노마진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발에 부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기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히포크라테스 또한 아로마 테라피를 가지고 병을 치료한 의사입니다 이제 까떼포스의 장발렛을 통해서 마그린 모리 여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피부 미용인에게 아로마 테라피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나드 향류에요 잠시 전에 보여드렸던 나드에션쇼 오일이에요 이 나드에션쇼 오일은 나드초 뿌리에서 추출해요 이 옥합은 설화석고를 깎아서 만든 이 나드에션쇼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 아로마 테라피의 역사가 유럽으로 와서 정착되고 유럽의 약재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페스트라고 하는 흑삭병이에요 쥐가 가지고 온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이 까맣게 까맣게 죽어가는 흑삭병입니다 이 14세기 때 이 페스트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파인과 유향 기타 에션쇼 오일을 사용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정착하게 돼서 18세기에 18세기에 이렇게 셀몬의 약국이 있어서 다양한 향기가 나는 오일 에션쇼 오일들을 7호 약재로 판매하면서 자리를 굳혔죠 아스피린이 나오면서 바이레사가 전 세계로 유통할 수 있는 아스피린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이 에션쇼 오일이 전통적인 약재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우리가 얘기하는 서양의학이라고 하는 물결이 전 세계를 강타하기 시작했고 지금의 항생제부터 다양한 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의학의 발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두 번째 아로마 오일은 그럼 무엇이냐 아로마 테라피는 언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왔는지 어떤 산업이 있는지 충분히 이해되셨으면 지금 아로마 오일 아로마 오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예전에는 에션쇼 오일을 그냥 아로마 오일 이렇게 불렀어요 이제 호주의 티트리 농장을 방문했고 그 호주 농장 티트리 농장 대표님하고 이제 여러분 식사하고 3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제가 계속 아로마 오일 아로마 오일 하니까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왜 에션쇼 오일을 왜 아로마 오일이라고 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에션쇼 오일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로마 오일이라고 불러요 라고 했더니 아 그 말이 맞진 않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걸 아로마 오일이라고 하는 것보다 에션쇼 오일이라는 단어를 자꾸 입에서 자꾸 말을 붙여서 에션쇼 오일, 캐리오 오일을 나누고 아로마 오일에 대한 정립을 해 드려야 되겠구나 싶어서 전문가들을 교육할 때는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처음 들으신 이제 우리가 소비자인 경우에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걸 아로마 오일이라고 하는구나 이해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향기 나는 오일을 아로마 오일이라고 불러요 에션쇼 오일도 향기 나는 오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로마 오일이라고 하죠 에션쇼 오일을 하지 않고 하지만 향기가 나는 식물 오일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로마 테라피 오일 에센스 예를 들면 에센스 만들죠 우리 30ml 공경이 캐리오일과 에션쇼 오일 브랜딩에서 만들어서 에센스로 쓰죠 향기가 나는 오일이니까 아로마 오일이에요 또는 아로마들이 마사지 오일 만들어서 몸에다가 셀프 마사지도 하시고 또는 샵의 원장님들은 또 전신관리, 등관리, 복부관리, 발관리 하시잖아요 매뉴얼 테크닉 하는 오일들 우리가 쉽게 마사지 오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마사지 오일에 에션쇼 오일이 브랜딩되어 있기 때문에 향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로마 오일이라고 합니다 바디 오일 우리 브랜딩 캐리오일과 에션쇼 오일 브랜딩에서 바디 오일로 바르잖아요 아로마 오일입니다 향기가 나는 바디 오일이니까 또 오일 향수 우리 향수 만들 때 알코올이 피부에 자극이 많이 되니까 또 이 후각에도 굉장히 이 호흡기에도 자극이 많이 돼요 알코올이 그래서 이 알코올을 쓰지 않고 캐리오일에 브랜딩하는 바디 오일 바디 향수 오일 향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오일 향수 만들 때 그 향수도 향기가 나는 오일 향수니까 우리가 아로마 오일 인공향이 아닌 향수가 아니라 천연 향수이기 때문에 아로마 오일입니다 또는 에션쇼 오일끼리 브랜딩에서 입욕제로 쓰는 경우도 향기가 나는 오일이니까 아로마 오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기타 천연의 천연의 향기 오일을 총칭 아로마 오일이라고 한다 네 이제 저와 약속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약속이 되면 이것이 전국에 퍼져 나가더라고요 네 제가 만든 많은 아로마 테라피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전국에서 전문가들이 쓰고 많은 업체들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교육을 하시는 강사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마 교육을 하실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아로마 오일이 아닌 향기 오일들이 있어요 많이 여러분이 아마 공부하셔서 아시죠 네 해리 향 해리 향은 설치류인데 해리 암수생식기에서 추출을 하는 것이 해리 향 동물 향이에요 용연 향은 수컷 향유 고래 여기 배설물 배설물은 처음에는 새까만하대요 이제 바다를 떠돌거나 예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왁스 형태로 변하는데 알코올에 그냥 냄새 맡았을 때는 냄새가 거의 안 나요 근데 에탄올에 담궈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추출했을 때 향기가 굉장히 좋아서 이 다른 향기에 향수를 만들 때 보존죄로 쓰는 것이 또 용연 향입니다 사향은 알고 계시죠 네 사향 하면은 중국의 엄마들이 딸을 시집 보낼 때 사향 주머니를 채워서 시집을 보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향은 체험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거나 또 환을 만들 때 우리나라 한의학이나 중국의 한의학이나 중국의 한의학에서 하늘 만들거나 약대에 많이 사용했던 향이 사향이에요 이 사향노루 생식선에서 계란 크기의 향랑에서 채취를 하는 겁니다 네 아 그리고 수컷 수컷 하향이에요 네 영묘향은 암수 모두 그 사향 고양이가 있어요 사향 고양인데 이 사향 고양이 생식선에 향랑이 있어요 사타구니 쪽에 있거든요 그 향랑에서 채취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향기가 좋지 않고 굉장히 강하고 독해요 뭐 사향도 마찬가지고 영묘향도 좋고 이 사향 대신에 영묘향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영묘향이 사향으로 둔갑해서 요즘 약재로 많이 사용되어지고요 요즘 그 사향 대신에 사향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특히 이 사향노루 같은 경우에는 천연기념물이죠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이제 그 사향을 못 구해서 영묘향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환을 만들거나 환의학에서는 이 영묘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구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향들입니다 나감향은 조개의 껍질에 지출되는 향인데 시중에 구매하기가 어렵고 이것은 사람이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향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향이에요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모조향이라고 하는 것은 합성인공향이에요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지금 이 모조향, 합성인공향들은 석유의 잔여물에서 뽑아낸 둔자들을 각각 뽑아내가지고 조향을 하죠 장미향도 만들고 라벤더향도 만들고 네롤리향도 만들고 무스크라고 하는 사향 사향의 향이니까 무스크향이잖아요 제가 태평화학 아모레퍼시픽에 20살에 근무를 했을 때 그때의 무스크향이 나왔어요 남자 전용향으로 그때 반응이 폭발적이었는데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무스크향이 무스크향 하면 사향이고요 이 사향은 체험제로 작용해서 남자들의 향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향들이에요 남성분들에게 좀 많이 나는 향인데요 이 인공사향의 느낌이 또 이 나드향하고도 굉장히 흡사하고요 또 이 나드향이 사향 같기도 하고 또는 침향 같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간에 서 있는 향이 바로 나드에슈니셜 오일이에요 이미 가지고 향 맡아보신 분들 계시고 지난번에 1ml 우리가 아로마데라피 컨퍼런스 할 때 참여자들에게 선물로 보내드렸는데 받으셨죠 이미 다 시향해 보시고 향수 만들어 보셨나요 어땠는지 너무 궁금한데 이따 채팅에 좀 써주세요 여기 해리향, 용련향, 사향, 영묘향은 동물향이고요 나감향은 조개껍칠 성경에 나오는 향이고요 모조향은 합성인공향이다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향 최대한 줄여야 되는 향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지구 지킴이들 지구를 지켜야 되는 전 세계에서 더 이상 석유를 쓰지 말다라고 해서 더 이상 땅속에 있는 시커먼 석유를 앞으로 캐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에서는 미래 세대는 석유를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인공향을 쓰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천연향을 더 선호하니까요 이미 10대, 20대들은 인공향을 거부하고 있어요 천연향을 찾아다니면서 천연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일들은 향기들은 아로마 오일이라고 하지 않는다 식물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로마 오일, 아로마 에션셜 오일은 식물에 추출된 향만 아로마 오일이라고 한다 향기는 희발되는 오일입니다 희발되는 이 오일을 우리는 테르페노이드 테르펜뉴라고 부르기도 하죠 희발성 식물 정류의 천연 유기화학물이에요 천연 유기화학물, 천연 그 자체에서 함유하고 있는 테르페노이드 성분들인데 우리가 탄소가 10개 있는 것을 모노테르펜이라고 보통 5개, 5개 있는데 탄소 15개 있는 경우를 세스크테르펜이라고 하고 탄소 20개 있는 것을 디테르펜이라고 합니다 이런 탄소가 있는 테르페노이드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 테르페노이드는 테르페노이드는 증발되는 향기잖아 희발되는 향기 이 에션셜 오일들이잖아요 이 에션셜 오일들의 특징 테르페노이들의 특징은 바로 미생물이나 곤충에 대한 방어 및 공격 물출이에요 이 말은 미생물 그러니까 세균을 살균하고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는 곤충을 막아내는 역할 진드기를 제거하는 역할 이런 곰팡이 진균을 살균하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테르페노이드 테르페뉴라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모노테르펜 세스크테르펜, 디테르펜을 공부하시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마 아셨을 건데요 다음 주에 5강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특히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수업 특강 할 건데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에션셜 오일은 그럼 뭐냐 에션셜 오일은 이렇게 에션셜 오일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자스민 꽃에서 자스민 향기 테르페노이드 휘발되는 향기만 추출한 거예요 그리고 이 블랙페퍼죠 이게 블랙페퍼, 까만 블랙페퍼 갈아가지고 수신기 중유법으로 블랙페퍼가 가지고 있는 후추 향기만 뽑아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삼국화, 삼국화 향기 맞춰 뽑아낸 거고요 라벤더의 향기만 뽑아낸 거예요 증발되고 있는 향기만 뽑아낸 거예요 카우말 저먼이죠 카우말 저먼 향기만 뽑아낸 거 네 그리고 장미, 장미 향기만 뽑아낸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에션셜 오일은 식물의 향기이면서 식물의 솔, 영혼이라고 해요 영혼, 네 식물의 에너지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피부 속으로 그냥 통과해요 어떻게 통과하느냐 세포의 막을 뚫고 뚫고 들어가요 어떤 터치가 없어요 이 에션셜 오일의 분자들이 피부 안으로 통과되는 테르펜 노이드의 노이드의 어떤 분자들은요 단어가 없어요 그냥 통과해요 세포막을 뚫고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피부 속으로 세포막 속으로 침투되어지는 에션셜 오일을 선택할 때는 등급이 가장 중요해요 섞음질이 되어 있는지 정말 우리 몸에 사용했을 때 완벽한 에션셜 퓨어 순수한 향기분자만 담겨 있는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는지 수출할 때 기계 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들어 있지 않는지 이 모든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션셜을 선택할 때는 믿을만한 회사를 찾아서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저 하나 믿고 벤저롱 에션셜 오일을 사용하고 계시죠?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쓸 거라 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쓸 거기 때문에 저는 온몸에 늘 오일과 함께 살아요 제가 쓸 건데 아무거나 고르겠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음식도 골라서 먹는데 에션셜 오일을 아무거나 제가 선별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에션셜을 선별할 때 최하 6개월 빠르면 6개월 한 3, 4년 정도의 연구기간을 거쳐서 제가 써보고 가족들에게 같이 써보고 또 제자들과 함께 써보고 그리고 이 원료를 수입하게 됩니다 또 식물의 호르몬이에요 각각의 에션셜 오일에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각각의 호르몬을 가지고 내 몸도 호르몬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은 것도 호르몬에 의해한 거죠 내 기분이 나쁜 것도 호르몬에 의해한 거고 내 피부가 좋아지는 것도 호르몬에 의해한 거고 내 피부에 여드름이 나는 것도 호르몬에 의해한 거거든요 그 모든 100여 종 이상의 호르몬에 의해서 제가 생명활동을 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에션셜 오일에도 식물에도 여러분이 보시는 이 식물 색깔을 내고 모양을 만들고 향기를 만드는 모든 것들은 식물의 호르몬이에요 그 호르몬을 채취를 하는 겁니다 향기 성분은 오일 성분이에요 이 다양한 에션셜 오일들이 이렇게 빨간 색깔한 탑노트 빨리 증발되는 모노테르핀 류가 많은 에션셜 오일들이고 노란 색깔은 미들노트예요 세스크테르핀이 좀 더 많고요 모노테르핀도 있어요 디테르핀도 있어요 양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깔, 초록색깔 베이스 노트는 디테르핀 양이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되겠죠 좀 증발이 느리니까요 물론 모노테르핀도 있고 세스크테르핀도 있고 디테르핀도 다 있습니다 자, 테르핀 그레이드예요 에션셜 오일을 선별할 때는 이 그레이드, 등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등급에 따라서 사용하는 산업이 달라지는데 피부 미용인들은 피부의 캐리 오일의 브랜딩에서 침투시켜주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에션셜 오일을 선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선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해요 근데 불특성 다수가 아무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다? 이건 전문가용이 아니에요 대부분 등급이 낮아요 왜냐하면 불특성 다수를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3기다? 라고 할 경우에는 아주 등급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병을 다 들어붓고 입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전문가용들은 전문가가 교육을 받고 교육을 시키면서 고객에게 처방해야 되는 등급들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 아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전문가가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3번 정도 공부 3일 정도 공부합니다 어떤 경우 9시 시작하면 새벽 1시에 교육이 끝나요 외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럼 토요일날 또 공부하고 끊임없이 오늘도 끝나면 또 공부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책을 찾아보고 검색하고 해서 저도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고 하면 할수록 갈증이 더 많이 나서 더 많이 공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를 때는 모르니까 공부 안 하잖아요 알면 알수록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는 것도 또 하고 아는 것도 또 하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도 또 하고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것이나 와일드, 야생, 나드처럼 이렇게 히말라야의 중톡에 있는 야생으로 자라는 나드초를 뽑아서 뿌리에서 수증기 중류법으로 추출을 해내는 것처럼 와일드나 또는 유기농으로 재배되어져야 되는 게 시원시월 5일이고요 또 재배치가 어디냐가 엄청 중요해요 나드를 한국에서 재배했다 효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히말라야에서 자생으로 성장된 거 자라난 네, 나드만 가장 등급이 높습니다 토양과 기후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인삼이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것처럼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약효가 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고려 인삼이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소나무의 종류가 100가지가 넘어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소나무가 금강송 레드파인이에요 레드파인 레드파인 레드파인이에요 이 레드파인입니다 이 레드파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알아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레드파인 금강송을 밀수를 해가는 거예요 배에 몰래 실어서 베트남으로 가서 침량과 섞어가지고 침량을 둔갑해서 판매되고요 외국에 나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진생 인삼 인삼을 물어보고요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레드파인 금강송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꼭 나갈 때는 인삼 가서 금산에 가서 인삼을 좀 사고 이 레드파인 네션쇼를 들고 가요 꼭 들고 가요 그래서 향기 맡아주면 막 놀라워해요 근데 인삼에서 왜 추출 못하느냐라고 물으면 제가 추출량이 너무 적고 완벽하게 에션쇼를 추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워터로는 추출 가능하고 오일로 추출해서 갖고 왔는데 향기가 진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그런 에션쇼를 향기가 아니고 캐리오일 같아요 굉장히 은은하게 나요 그래서 인삼은 그냥 인삼으로 사가지고 가고요 또 차 같은 거 사고 가거나 레드파인은 꼭 에션쇼를 오일을 들고 가요 그래서 이제 선물로 드리면 너무 좋아요 외국 분들이 자외선 조사량이 일정하고 추출 시기도 엄청 중요합니다 언제 추출했느냐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등급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우리 퓨어 등급인지 전문가들이 퓨어 등급에도 등급이 또 나눠지거든요 우리가 쓰는 등급인지도 확인하시고 보관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효능들이에요 에션쇼 효능들은 다 알고 계시죠 얘 더 통과할게요 인체 흡수 경로입니다 호흡기로 침투되고요 피부로 침투되고 림프로 침투됩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에션쇼 효율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원액을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에션쇼 효율은 원액을 잘 안 쓰죠 하지만 이 에션쇼 효율에 있는 예를 들어 알레르기 유발 성분들을 예를 들면 리모넨 성분들 특히 레모넨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에션쇼 효율 그러니까 레모넨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이죠 그런 성분들이 보통 에션쇼 효율에 많이 들어있는 모노테르핀, 세스크테르핀에 많이 들어있는 리모넨 일랄룰, 파네솔 이런 성분들이에요 피부에 원액을 발랐을 때 자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것이 캐리오일을 쓰는 거예요 에션쇼 효율의 상향, 중향, 하향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럼 캐리오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캐리오일, 에션쇼 오일은 공부했고요 캐리오일, 캐리오일이에요 캐리오일은 이런 에션쇼 오일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분들이 원액을 발랐을 때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서 반드시 어디에 섞는다? 캐리오 오일의 브랜딩에서 피부에 발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캐리오일, 피부에 침투가 용이하게 특히 이 에션쇼 오일을 가지고 피부 안으로 용이하게 잘 침투할 수 있도록 또 피부에 보호막을 만들고 세라마이드의 어떤 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캐리오 오일, 특별하게 추출된 식물 오일을 캐리오 오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캐리오 오일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냉압박 추출법이 있고요 하나는 인퓨저로 추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냉압착 오일은 씨앗이나 열매 열매에서 냉압착으로 추출해야 되는데 냉압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도를 높게 올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그냥 짜요 아보카도 캐리오 오일이에요 아보카도 캐리오는 열을 가하지 않아요 열을 가하지 않고 압착해서 이 순수한 오일을 짜내다 보니까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보이지 않은 아주 미세한 찌꺼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여요 보이시죠? 그래서 아보카도는 굉장히 강력한 특이치를 가지고 있어요 걸러내고 걸러내고 걸러내도 이 특이치가 어느 정도 남아요 이 아보카도에는 미세한 이 분자들이 아보카도 과육에서 짜서 최대한 걸러서 오일만 추출한 거기 때문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썬플라워 오일 썬플라워 오일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해바라기 씨 로즈힙 로즈힙 씨앗 이런 데서 추출되는 캐리오일이에요 이런 씨앗이나 열매에서 추출되는 캐리오일은 조금 맑아요 어떻게 추출하냐면 이렇게 굉장히 깨끗해요 얘네들은 열을 약간 가해요 열의 온도가 만약에 90도 이상이 넘어서게 되면 산폐 산화가 되기 때문에 열을 강하게 과하지 않아요 보통 이 씨앗이나 열매들을 120도 이상의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오일이 다 우리가 쓰면 안 되는 오일이 돼요 산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보카도 같은 경우 아까 따로 이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는 식용으로 지금 나오는 것들은요 이미 열을 가했어요 이 상태에서 식용으로 쓰시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열을 가해서 튀김류나 부침개용으로 여러분이 드시게 되면 이게 발연점이 굉장히 낮거든요 60도, 70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시중에 지금 나와서 판매되는 식용 그 아보카도 오일은 열을 240도에 가했어요 가해서 투명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은 식용으로 튀김류 이미 어쨌든 음식 요리를 튀기거나 부침개를 해서 열을 가하면 산화가 돼요 트렌스지방산을 만들어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활성산소가 돼서 발암물질 암을 만들죠 해포의 돌연변이를 만들잖아요 발암물질이 이미 발암물질이에요 보통 콩기름 같은 경우에는 지엘모어죠 유전자 변유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튀김과 부침개 종류를 먹지 마라 볶아 먹는 음식을 먹지 마라 그래서 암환자들은 절대 튀김류나 볶은 음식을 안 먹죠 부침개 같은 거 안 먹잖아요 그게 다 발암물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이 상태로 쓰게 되면 피부에 쓰지만 이것을 열을 가해서 색깔과 냄새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게 되면 식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보카도 오일이 좋으냐 나쁘냐 저한테 물어보시세요 식용으로 써도 되냐 식용으로 쓸 수 있는 참기름, 들기름 너무 좋아요 샐러드유죠 우리 그거 갖고 볶음요리나 뭐 튀김요리 안 하잖아요 그냥 샐러드로 우리가 나물 무칠 때 먹거나 이렇게 뿌려서 닭발 이렇게 부어서 먹죠 그 열을 가하지 않는 게 너무 좋죠 네 불포화 지방산이니까 하지만 열을 가면 위험해요 피부에 사용하는 계료 오일은 뭐냐면 우리가 식용 오일은 그렇게 열을 가해서 이미 트랜스 지방산이 된 오일들이에요 열을 가하는 음식 오일이나 식물 오일 식용 오일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냥 샐러드로 먹는 올리브 오일 이스타버진 올리브 오일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건 열을 가하지 않고 이제 뿌려서 나물 무치거나 샐러드유로 드시는 건 너무 좋아요 바람직해요 그래도 산화가 빠르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하잖아요 1년 지나면 산화가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섞어놓게 되면 3년 정도 유통기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캐리오일도 우리가 피부에 바를 때는 꼭 세 가지 캐리오일을 브랜딩해서 피부에 바르게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런 오일들은 이 냉합착된 오일은 120도 이하의 열을 가해 보통 90도 평균 80에서 90도 정도 열을 가해서 따낸 오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퓨저는요 인퓨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정보를 잘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세인트존 워트 여기 보시면 노란 꽃 이거 보이시죠 얘가 세인트존 워트 꽃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물레나물이라고 세인트존 워트가 있는데 항명이 조금 달라요 네 항명이 하이펜크 뭐 뭐 뭐 이렇게 좀 다르게 나와요 근데 이제 좀 커 꽃이 모양은 똑같이 생겼어요 네 되게 커요 네 저도 이제 산책길에 굉장히 많은데 똑같진 않아요 다른 거에요 이 꽃을 이렇게 밑에처럼 담그어서 이렇게 오일에 선플라워 오일에 담그어서 우려내는 오일을 세인트존 워트라고 하고요 펠렌출라 안 보이는군요 칼렌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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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구나 앞에다 내놓고 네 얘가 이제 칼렌출라 캐리 오일이고 얘는 어 이 카우마일 보이시죠 카우마일 티로 드시는 이 꽃을 담그어서 우려내는 오일이에요 이 카우마일 한번 네 따로 볼게요 선플라워 오일에 담그어서 우려낸 오일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2번 2번 카메라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네 이게 칼마일 꽃을 담그어서 우려낸 인퓨저예요 그래서 이 인퓨저는 열을 전혀 가하지 않고 이미 열을 가해서 어느 정도 한 90도 정도 열을 가한 선플라워 오일에 꽃을 담그어서 이 안에 담그어서 우려낸 오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캐리오 오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피부에 바를 수 있는 피부 전용 식물 오일을 캐리오 오일 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식물 오일은 그러니까 식용 오일은 우리가 먹는 용도로 쓰는 걸 식용 오일이라고 불러요 식용 오일도 두 가지로 나눠서 샐러드 유가 있고 나물에 묻혀 먹는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 오일들이 있고 또는 열을 가하는 콩기름부터 카넬라유 다 지에모예요 이런 오일들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아보카도는 열을 240도 이상 이미 고혈에다가 이미 트레젠 지방산을 만든 식용 오일이에요 그거 가져다가 마사지하시면 큰일 나요 절대 마사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피부 마사지용으로 피부 얼굴 에센스용으로 바디 오일용으로 또 오일 향수 만드는 용으로 쓰는 오일 식물 오일을 캐리오 오일이라고 한다 이것만 여기 여러분 머리에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메틱용이 뭐냐 코스메틱용은 화장품 원료에 넣기 위해서 이런 노란 색깔을 다 뺀 거예요 그리고 특이체를 다 빼버렸어요 냄새도 색깔도 없는 투명한 미네랄 오일 석유의 잔여물에서 뽑아올린 미네랄 오일처럼 그렇게 투명해요 색깔도 냄새도 없이 투명해요 그런 오일로 만들어버려 이미 트렌스 지방산으로 만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240도의 온도에 가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 400도의 온도에 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오일은 미네랄 오일만큼이나 그냥 나빠요 그 오일을 화장품에다 넣어요 왜냐하면 화장품은 물과 기름을 꺾어서 만든 게 화장품이거든요 그래서 오일이 미네랄 오일은 못 넣으니까 돈을 많이 받으려면 식물 오일을 넣었다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 나쁜 짓을 한 오일을 섞어서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그 화장품이 어떻게 좋겠어요 당연히 나쁘죠 왜냐하면 그 이 상태에서 이 노랗고 색 향기가 있는 상태에서 화장품에 넣게 되면 화장품의 향기를 변하게 만들거나 화장품의 색깔을 변하게 만들기 때문에 못 넣어요 이 자체 그대로 피부에 바를 수 있도록 고분자를 걸러내요 만약에 있는 그대로 찌꺼기가 있는 상태에 우리 바르자 참기름 들기름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마사지하잖아요 올리브 오일 그냥 이스타버진 가져다가 마사지하게 되면 알레르기가 생겨요 왜냐하면 피부로 침투되지 않고 이 고분자들이 피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이 되면 산화가 일어나서 가려워요 그리고 이 고분자들이 피부에 남아있으면 가려움을 유발해요 우리 왜 먼지가 피부에 달라붙어도 가렵잖아요 쪼끈한 먼지인데 자세히 보이면 보이죠 그리고 간질간질 하잖아요 그것처럼 피부가 가려워서 자꾸 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르기 유발 원인이기도 합니다 가렵게 한다는 자체가 알레르기거든요 그래서 긁게 되니까요 알레르기 뭐냐면 가려워서 긁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안 긁으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자꾸 긁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시중에 식용 오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뭐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올리브오일 이런 거 가져다가 또는 시중에 요즘 요즘 많이 코코넛 오일 이런 거는 캐리오일라고 하지 않아요 피부에 잘 안 발라요 그런 오일 가져다가 피부 마사지를 했다라고 하면 피부에 숨 쉬는 구멍을 다 막을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가려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애슘셜 오일의 분자를 하나도 침투시켜 주지 않아요 캐리오일은 피부에 닿았을 때 캐리오일 자체만의 분자들이 침투되기도 해서 세러마이드의 원인 원료가 되기도 하지만 애슘셜 오일을 안전하게 피부 속으로 세포 속으로 침투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캐리오일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사용하는 오일을 캐리오일 피부에 숨구멍을 막지 않기 때문에 숨 쉰 피부가 1% 숨을 쉬죠 코로 99% 숨을 쉰다고 치면 1%는 피부에서 숨을 지금도 쉬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고분자를 아무거나 발라놓으면 무겁잖아요 어떤 우리가 미네랄 오일로 마사지 받고 나면 코코넛 오일로 마사지하고 나면 무겁잖아요 근데 이 캐리오일로 마사지하고 나면 안 무겁잖아요 너무너무 가볍잖아요 캐리오일로 에센스 만들어서 얼굴에 바르면 너무 가볍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장품으로 나오는 세럼 그 가벼운 침투력이 좋다는 세럼 바르고 나면 너무 무거워서 못 발라요 다시 세수를 해요 그래서 이게 선물로 들어온 것들 차라리 얼굴에는 안 발라요 너무 무거워서 근데 오일은 침투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숨 쉬는 구멍을 하도 막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가벼워요 자체적으로 약효가 또 캐리오일 하나하나마다 다 있어요 이 세인트존 워트 같은 경우 아 꽃 보셨죠 거기는 신경전달 호르몬이 들어있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네 또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특히 이 금자나 또는 이 카우마일 이런 식물 허브들은 담고 조려냈잖아요 이 자체만으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캐리오일이 다양한 효능들입니다 자 브린딩 오일 마지막으로 브린딩 오일은 뭐냐 에슨슈 오일과 에슨슈 오일을 혼합한 경우를 브린딩 오일이라고 한다 네 조금 치우고 브린딩 오일 이런 브린딩 오일이 있어요 에슨슈 오일 에슨슈 오일을 브린딩 한 것을 라티센트 라벤더와 티트리 두 가지 브린딩 한 것을 2번 카메라로 주세요 자 라티센트 보이실까요 라티센트 라벤더 티트리 반반 섞어 놓은 거예요 근데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도 직접 만들 수 있죠 라벤더 티트리와 반반 섞으면 되니까요 요런 것들을 브린딩 오일이라고 해요 브린딩 한 거니까요 이거 이외에도 엔콜드 있어요 엔콜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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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슨슈 오일 네 가지가 브린딩 되어 있죠 에슨슈 오일과 에슨슈 오일이 브린딩 됐기 때문에 브린딩 오일이에요 자 근데 캐리오일과 캐리오일끼리 또 브린딩 한 게 있어요 이거는 캐리오일과 캐리오일끼리 브린딩 한 거예요 어 보타닉 로즈힙 그러면 내가 세 가지 캐리오일이 브린딩 되어 있죠 전성분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들어있는 전성분 보면은 네 세 가지 캐리오일이 마카다미아 씨 오일 달맞이 꽃 오일 로즈힙 열매 오일 요 세 가지가 브린딩 되어 있어요 자 요 캐리오일과 캐리오일이 캐리오일과 캐리오일이 세 가지가 이렇게 브린딩된 오일을 이렇게 브린딩 오일이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캐리오일과 에슈니셜 오일이 또 브린딩된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캐리오일과 에슈니셜 오일이 브린딩이 된 거 여러 가지 에슈니셜 오일들이 브린딩 된 거예요 요렇게 브린딩 된 것들을 우리가 또 브린딩 오일 바룸 예를 들면 바룸 바룸이 캐리오일과 에슈니셜 오일이 브린딩 된 거죠 요렇게 전성분을 한번 보면은 선플라워 오일 로즈마리 블랙페퍼 넘메그 네 페퍼민트 요렇게 브린딩 되어 있어요 요렇게 캐리오일과 에슈니셜 오일이 브린딩 된 것을 브린딩 오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레이디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벤자롱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네 레이디원이에요 레이디원이에요 레이디원도 브린딩 오일 캐리오일과 에슈니셜 오일이 브린딩 돼서 피부에 직접 바를 수 있는 오일을 브린딩 오일이라고 한다 브린딩 오일의 특징은 뭐냐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쉽게 그냥 쉽게 구매해서 쉽게 쓸 수 있는 오일들을 브린딩 오일 전문가들은 캐리오일과 에슈니셜을 브린딩하거나 캐리오일과 캐리오일끼리 브린딩하거나 에슈니셜 오일을 브린딩하거나 이런 식으로 브린딩 해서 사용을 한다고 치면 보통 소비자들은 브린딩 되어 있는 거 쉽게 만들어진 걸 갖다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브린딩 오일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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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